당근은 단순히 시력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.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, 모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. 당근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 비타민 A의 턱취량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. 당근은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흥미롭게도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열을 가했을 때 더 쉽게 흡수됩니다. 이렇게 익힌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카로티노더미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현상은 무해하지만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. 당근 주스는 또한 간 해독을 촉진시키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는 당근에 포함된 자연적인 해독 성분 덕분입니다. 또한 당근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. 놀랍게도 당근은 예로부터 무기질 부족이나 악성 위장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부 암의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. 이렇게 다방면으로 유익한 당근 오늘부터 더 자주 섭취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